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타고난 박대호 영탁이 출연하는 힘새녀자 강남순 메이킹 영상의 분위기 메이커 영탁의 촬영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. 이를 JTBC 드라마 힘새녀자 강남순에서 분명 잠입수사 맞습니다만 이씨호도 알고 있을 것 같은 남바오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메이킹 영상이 업로드됐다. 업로드된 영상에는 힘새녀자 강남순에서 강남순 역을 맡아 연기하는 이유미가 잠입수사를 위해 분장한 장면의 비하인드가 공개됐고 귀신인 듯 판다인 듯 얼굴은 하얗고 눈은 검게 칠한 이유미를 보자 판다 남순한테 제대로 취향저격당한 영탁은 인증샷까지 찍으며 웃음이 빵 퍼지는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고 팬들은 웃는 모습만으로도 설레내나며 행복해했다. 이어 강남순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대역배우의 와이어 연기를 보고 영탁은 무한 감탄하며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걸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나며 귀염뽀작한 멘트와 함께 다소 위험에 다칠 것 같은 부분에서는 오 조심조심조심 하며 걱정반 신기한 반으로 촬영 현장을 함께했다. 또 인성마저 따뜻한 영탁은 초코과자를 챙기며 섬우 하나 주려고 말하며 옹섬우를 챙겼고 스태프는 그 이쁜 마음에 간식을 더 챙겨줘 양손 두둑하게 달달고리 간식을 챙겨둔 영탁은 옹섬우를 찾아가 사이좋게 나눠 먹고는 무사히 촬영을 완료했다. 정식 배우로 데뷔해 매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줘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드는 는 영탁이 출연 중인 JTBC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. 정식 배우로 데뷔해 매회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준다.